영국 런던 출신인 애나는 미국 LA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대학생이다.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학교에서 수업 발표를 하고 있던 그녀. 발표를 하고 있는 그녀 눈에 들어온 한 남성이 있었다. 바로 미국 남자 제이콥. 수업 중간중간 눈을 마주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다. 제이콥에게 호감을 느낀 애나는 만나고 싶다는 편지와 자신의 번호가 적힌 종이를 제이콥의 차에 꽂아준다. 애나의 편지를 본 제이콥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핀다. 그 역시 애나에게 호감이 있었던 것이다. 가구 디자인 전공인 제이콥과 글쓰기 전공인 애나의 미칠 듯한 연애는 그렇게 시작됐다. 애나에게 제이콥은 자신이 쓴 글을 처음으로 보여줄 정도로 특별한 사람이었다. 제이콥에게 애나 역시 처음으로 제작한 의자를 선물할 정도로 특별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영국에서 미국까지 온 애나의 부모님까지 만나면 더욱 깊은 관계가 된다. 항상 행복만 가득할 것만 같았던 이들의 연애에 구름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사실 행복만 가득한 연애는 인간의 지나친 욕심일 수도 있다. 모든 연애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애나와 제이콥 커플에게 닥친 어려움은 바로 애나의 비자였다. 졸업 후 비자가 만료돼 영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인 애나. 곧 떨어진다는 슬픈 현실에 두 사람은 예전처럼 행복하게 웃지 못한다. 두 사람은 함께 데이트를 하고 샤워를 하고 잠을 자며 잠깐의 헤어짐을 준비한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제이콥을 미친듯이 사랑했던 애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두 사람은 계속 시간을 보내며 뜨거운 여름을 보낸다. 하지만 기쁨도 잠실. 다시 한 번 애나의 비자가 두 사람의 발목을 잡는다. 영국에 갔다가 미국에 제이콥 하려던 애나는 비자 위반으로 공항을 통과하지 못한 채 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공항 게이트 몇 개를 두고 만나지 못한 이들. 단 몇 분이면 만날 수 있었던 두 사람의 거리는 비자 문제로 인해 결국 비행기로 10시간만큼 벌어지게 된다. 미국에 남은 제이콥과 영국으로 돌아간 애나. 두 사람은 각자의 바쁜 일상과 시차로 통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차츰차츰 서로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서로가 자리 잡고 있다. 늦은 밤. 통화가 연결된 두 사람은 그저 일상적인 인사를 주고받으며 짧게 전화를 마치지만 그리움에 복받친 애나는 다시 제이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마음을 확인한 제이콥은 며칠 기다려줘 금방 갈 테니 라고 말하며 우는 애나를 달랜다. 영국에서 대회한 두 사람. 예전처럼 다시 침대에서 뒹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왠지 제이콥은 소외감을 느낀다. 여전히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애나의 부모님은 결혼을 제안하지만 아직 젊은 남녀가 섣불리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다. 짧은 시간 만났다고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인생에서 서로를 잊는 것만 같았다. 제이콥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만다란 여성과 교제 중이었고 애나는 상사에게 인정받아 잡지에 글을 쓰고 블로그를 운영하는 등 바쁜 일상을 보낸다. 그러나 여전히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서로가 있다. 사만다와 데이트를 나간 제이콥에게 애나가 연락을 해 결혼을 제안한다. 제이콥은 사만다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런던으로 날아가 애나와 혼인 서약을 한다. 결혼을 하고도 애나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6개월의 기간이 필요했고 그 기간이 지난 런던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함께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과거 애나의 비자 위반건으로 약혼 비자 신청을 진행하거나 비자 제한 해제를 할 수 없었던 것. 계속 같은 문제로 만남과 헤어짐을 지속한 탓에 두 사람도 지친 상태다. 금방이라도 깨질 것처럼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 다른 이성 문제로 크게 다툰 뒤 헤어지고 만다. 미국으로 돌아간 제이콥은 다시 사만다를 만나고 애나는 영국에서 사이먼이란 남성과 교제를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락을 끊진 않는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몰래 연락을 지속하는 두 사람. 여전히 서로에게 감정이 남아있다. 그러던 중 애나는 부모님의 지인으로부터 비자 문제가 해결됐다는 연락을 받는다. 감정이 복잡해진 애나. 이제 마음만 먹으면 제이콥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결국 그녀는 사이먼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승진까지 한 잡지사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넘어가기로 결심한다. 애나의 소식을 들은 제이콥도 다시 사만다에게 이별을 고한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미국에서 만난 두 사람. 하지만 처음 미국에서 만났을 때와는 크게 대조되는 모습이다. 미칠듯이 뜨거웠던 사랑을 보이지 않는다. 제이콥의 작업실에서 각자의 일을 보던 두 사람은 같이 샤워를 하기로 한다. 옷을 벗고 함께 물을 맞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미칠듯이 뜨거웠던 과거를 떠올리며 생각에 잠긴다.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애나가 먼저 나가고 제이콥이 홀로 물을 맞는 모습을 비추며 영화는 끝이 난다. 라이크 크레이지는 제목처럼 미칠듯이 사랑했던 연애 초기부터 다툼, 권태기, 이별, 그리고 재회를 겪은 한 커플의 감정을 매우 섬세하게 보여준 작품이다. 영화지만 영화 같은 연애가 아닌 현실의 연애를 다룬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확인과 함께 감각해주세요. 금방 마agt minuten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